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 slash 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sbs 전국 내각회의에서 가정폭력 최일선 서비스를 위한 47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재정지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sbs 서호주주 소년원에서 27세 원주민 소년이 사망하면서 sbs 청소년 사법제도 개편 요구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sbs 간호사들이 임금 분쟁으로 1일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sbs 고국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sbs 전국 내각회의에서 가정폭력 최일선 서비스를 위한 47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재정지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sbs 해당 지원금은 법률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자금 제공, 법률 지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 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엔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이들 서비스들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종식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전국적으로 협력적인 접근법이라며 여성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망 사건들과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은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원 패키지는 내년 7월부터 사용될 예정으로 각 서비스에 어떻게 배정될지는 각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결정합니다. 미셸블록 호주중앙은행 총재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호주의 6월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단 0.2% 성장에 그친 이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전해졌습니다. 블록 총재는 경제 상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이사회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인데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젊은이들과 저소득층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블록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최취약 계층에 타격을 가하고 있고 이에 통제가 늦춰지면 불균등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블록 총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호주 경제의 성장을 더 늦출 필요가 있고 이는 실업률 증가와 경기 침체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직 비용은 개별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높고 지속적 소득 상실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경험은 근로자 그룹 전반에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이 실직은 우리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 소준이 낮고 저소득층인 젊은이들에게 그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호주중앙은행은 지속적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 수단의 하나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계 은퇴를 발표한 빌 쇼튼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앤디 아이스부 장관이 이 남은 시간 동안 장애인 제도에 대한 주요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노동당 대표였던 쇼튼 장관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27년간의 의정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튼 장관은 은퇴 때까지 앤디 아이스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며 이 제도의 밝은 미래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는 쇼튼 장관의 의회 내에서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되짚었습니다. 더튼 당수는 쇼튼 장관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을 보여줬고 이는 존경 받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따라서 그의 의회 정치 기간을 축하하고 야당은 또 최근 몇 달 동안 앤디 아이스부와 관련해 그와 협력할 수 있었다면서 의회에서 그에게 경의를 표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쇼튼 장관은 캔버라 대학교의 차기 부총장이 될 예정입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2월 전까지는 내각에 남아있습니다. 뉴스하우스 웨이즈 간호사들과 주정부 간 임금 분쟁으로 이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노조 멤버 수천 명이 일일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화요일로 예정된 파업은 비응급 선택 수술에 영향을 미쳐 일부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달린 응급 상황에 대한 진료는 유지됩니다. 뉴스하우스 웨이즈 간호사 조산사협회는 1년 동안 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크리스민스 뉴스하우스 웨이즈 주총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하우스 웨이즈 주주의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는 3년 동안 10.5%의 임금 인상이 제시됐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간호사와 조산사들은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2.5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합니다. 서호주 소년원에서 17세 원주민 소년이 사망하면서 서호주 청소년 사법제도 개편 요구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17세 원주민 소년은 지난주 목요일 서호주 뱅시아 힐 청소년 구금센터에서 반응이 없는 채 발견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서호주주에서는 1년이 채 안 돼 구금 중 사망한 두 번째 아동이 나왔습니다. 약 10개월 전 16세의 클레블랜드 도드가 성인 교도소의 청소년 유닛의 독방 안에서 자해를 시도한 후 이 병원에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서호주 청소년 돌봄단체의 대표는 17세 소년이 지난해 잘 지내고 있던 가정외 돌봄 프로그램에 계속 머물렀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타 페리스 대표는 이 소년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정부에 의해 가정외 돌봄 시설에 머물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페리스 대표는 그룹 돌봄 모델이든 다른 방안이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들었는데 돌봄 모델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분명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양부모가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4대 은행 중 한 곳인 웨스트팩이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약 97%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하루 평균 거의 3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팩 은행의 고객 및 기업 서비스 그룹 임원인 캐롤린 맥헨은 사기꾼들이 청소년을 목표물로 삼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를 둔 1,000명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10대 청소년의 25%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를 당했는데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3세 미만 아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온라인 안정국의 줄리 인먼그란트 국장의 조사에 따르면 8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4명 중 1명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의 거의 절반이 주당 최소 한 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이 25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이 도박은 호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라탄 연구소가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줄이고 이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성일 프로듀서가 보도합니다. 호주는 도박으로 인한 1인당 손실액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호주인 성인 1인당 도박으로 인한 연평균 손실액은 1635달러로 이웃 나라인 뉴질랜드인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라탄 연구소는 최선의 선택, 어떻게 하면 호주가 도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에서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가지 주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정부는 모든 도박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거센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보고서는 호주는 도박 문제에 대해 느슨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도박은 엄청난 산업이고 대중을 더 잘 보호하려는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도박 업계가 정치적 힘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인 131명이 포커머신 한 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주인들은 도박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펍과 클럽에서 도박이 만연해 있고 소셜미디어에는 도박에 대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달 약 160만 명의 호주인이 온라인 배팅을 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호주인 3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온라인 배팅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라탄 연구소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줄이고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해야 하며 도박과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게임에는 경고 라벨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도박과 포커머신 모드에 1일 월간 또 연간 손실한도를 설정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도박 지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총격범인 콜트 그레이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성인으로 취급돼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콜트는 전날 반자동 소총으로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쏴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오늘 늦은 오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이든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것인지를 따져본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안건은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해 알선수저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모두 6개 혐의입니다. 위원들은 먼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어제까지 대검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내려질 전망인데요. 대검 규정에 따라 주인검사는 수사심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팀 결정을 뒤집고 기소 의견이 권고된다면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인데요. 앞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면서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팀과 다시 한번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의견이 권고되더라도 공여자인 최 목사를 이번 심의에서 배제한 채 무혐의 측 입장만 듣고 결론을 낸 모양새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주말 날씨입니다. 시드니 토요일 소나기 가능성 있고 19도에서 24도 일요일 오전에 소나기 가능성 있고 15도에서 24도 멜번 토요일 맑고 9도에서 19도 일요일 빗줄기 점차 굵어지고 11도에서 18도 캔버라 토요일 한두 차례 소나기 깨고 11도에서 20도 일요일 맑고 3도에서 18도 프리스본 토요일 일요일 모두 맑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9도 사이 되겠습니다. 아들레이드 토요일 소나기 가능성 있고 10도에서 18도 일요일 소나기 예상되고 11도에서 18도 퍼스는 토요일 곳에 따라 흐리고 10도에서 20도 일요일 대치로 맑고 9도에서 22도 호바트 토요일 흐린 곳 있고 8도에서 16도 일요일 소나기 오고 9도에서 15도 다윈 토요일 일요일 모두 화창하고 기온은 25도에서 36도 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반응해주세요.